안녕하세요. 저는 양명고등학교에 시학중인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환자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악정고투를 벌이시는 전세계의 모든 의원진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주세요.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